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할 것은 무엇인가 은월 템세팅 및 챔패건 및 키세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케임버스는 552 및 반지는 9%짜리 공격력이 없는거 고귀한 2배와 반지 쓰고있구요 반지는 실블링 6포짜리 쓰고있습니다 카오스링 맘에 안드시죠 돌려드리겠습니다 아 내일해야되겠군요 HP15포 잠시 임시로 쓰고있습니다 그렇고 결속의 반지 끼고있구요 9포짜리 성배 6에 48짜리 벨트 5에 48짜리 주호배 힘 15%에다가 AD 010짜리 쓰고있고 한작은 힘작 해야될거같고 힘작이 되어있네요 무기 무기 아 무기 돌리 공뎀크리에 00힘짜리 쓰고있구요 그렇습니다 메커네이터는 그냥 껴놨습니다 어쨌든 9세트 효과가 들어가더라구요 음 그런 부분인거 같고 카오스 카오스 온테일의 목걸이는 6%에 010짜리 쓰고있구요 이건 아마 6%만 되어있었는데 에디션을 던졌는데 아마 010이 나왔던거같아요 그렇구요 카오스 벨룸 헬럼 24%에 에디 2줄 조금 더 되는거 힘 36짜리 추호비구요 아마 공작하고 주혼작 섞인거 쓰고있습니다 야 그 다음에 응축이 힘 6%짜리에 5에 18에 공사짜리 유니온으로 다 키웠던거죠 음 아쿠아티 힘 9%짜리 에디 여러분들이 아마 공사가 되지 않았을까 힘 48짜리 쓰고있구요 상의는 5에 56짜리 추호비 쓰고있고 15%에 에디 2.5줄짜리 어 구매하고 가의사짜리 쓰고있습니다 하의는 직작했던거같네요 6에 64짜리 추호비 18%에 쓸만한 하이퍼바디 에디 2줄짜리 쓰고있습니다 신발은 6에 61짜리 추호 사가지고 썼던거같습니다 21%에 에디 2줄짜리 자 다음은 장갑 올스테드 오프로에 힘 25짜리 크리크리 올스테드 올스테드 럭 올스테드 쓰고있습니다 흠 18성짜리구요 쫄더는 06에 힘이 오른거네요 15퍼짜리 에디 010짜리 쓰고있구요 다음 아이템 데아시더스 어 6퍼짜리 쓰고있습니다 하트 966짜리에 050짜리 망토 4에 60 추호비 힘 21퍼 010짜리 황금빛 여우스 구슬 보공공 공공짜리 상 레전드리 쓰고있습니다 카오스 벨롬의 킬러 엠블렘은 공공방에 댐댕방짜리 쓰고있습니다 칫 어 그리고 이것은 공격형 악공 스크롤 한것을 쓰고있구요 음 유니온은 현재 이게 쓰리샵 딱 쓰면은 그거거든요 100%가 되가지고 어 유니온은 이런식으로 해놨습니다 박모가 좀 부족하다보니까 박모쪽으로 좀 해줘가지고 90퍼 만들어놨구요 어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젠팩업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젠팩업은 정령집속 25렙 찍었구요 이것도 찍었을텐데 아 이건 좀 아쉽긴해요 이미 늦었지만은 김은진 좋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령과의 귀참 폭류권 정령의 화신 2줄 구호로 3개씩 강화했습니다 아 그렇고 우디스 다이스 오버드라이브 프리드 예거 로프 커넥트 쓸 만한 윈드 부스터 쓸샵 쓸콤빗 쓸 만한 홀리심볼 어드벤스 블레스 에르다의 노바를 쓰고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킷세팅 킷세팅은 이런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은월 템세팅 잼팩업 킷세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